비틀대는 사람 사람들을 피해 비가 오는 골목 골목걸이를 걷다가 차오르는 아줌만 어쩌면 무얼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는 나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나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비에 던진 오종이 가방처럼 난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네 언젠가는 비도 끝이 늘어날 테니 걱정 많은 소리 한다는 사람들 지켜버린 나의 종이가 마저 가도 이제 다시 쓸 수 없을 텐데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나 아무것도 지을 수도 없고 비에 던진 종이 가방처럼 난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비에 던진 종이 가방처럼 난 이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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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